제 16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어서 오세요. 이걸 부산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거기 올려놓으세요. 상자 안에 깨지는 물건은 없죠?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걸 부산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거기 올려놓으세요. 상자 안에 깨지는 물건은 없죠? 2번 어? 드라마 할 시간이네. 축구 그만 보면 안 돼? 경기도 거의 다 끝났잖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끝까지 보고 드라마 보자. 다시 들으십시오. 어? 드라마 할 시간이네. 축구 그만 보면 안 돼? 경기도 거의 다 끝났잖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끝까지 보고 드라마 보자.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내일 시험만 끝나면 드디어 방학이다. 그러네. 그런데 이번 방학에 뭐 할 생각이야? 내일 시험만 끝나면 드디어 방학이다. 그러네. 그런데 이번 방학에 뭐 할 생각이야? 4번 제가 오늘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요. 오늘요? 가방이 어떻게 생겼죠?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요. 오늘요? 가방이 어떻게 생겼죠? 5번 벌써 열두시가 다 됐네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가죠. 잠깐만요. 이것만 빨리 하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벌써 열두시가 다 됐네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가죠. 잠깐만요. 이것만 빨리 하고요. 이거 세탁 좀 해주세요. 양복 한 벌, 치마 세 벌, 그리고 바지 두 벌이네요. 네. 참, 이 양복은 모래 입어야 하니까 내일까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세탁 좀 해주세요. 양복 한 벌, 치마 세 벌, 그리고 바지 두 벌이네요. 네. 참, 이 양복은 모래 입어야 하니까 내일까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양 나왔습니다. 여기 표시한 건 아침에 드시고 아무 표시 안 한 건 저녁에 드시면 돼요. 식사하고 30분쯤 이따가 드시는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점심에는 약이 없네요. 이건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양 나왔습니다. 여기 표시한 건 아침에 드시고 아무 표시 안 한 건 저녁에 드시면 돼요. 식사하고 30분쯤 이따가 드시는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점심에는 약이 없네요. 이건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거예요. 8번 올겨울에는 노랑, 주황, 초록과 같은 화려한 색상의 구두가 인기를 끌겠습니다. 겨울 구두하면 까만색이나 갈색같이 어두운 색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밝고 화려한 색상의 유행을 이번 겨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올겨울에는 노랑, 주황, 초록과 같은 화려한 색상의 구두가 인기를 끌겠습니다. 겨울 구두하면 까만색이나 갈색같이 어두운 색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밝고 화려한 색상의 유행을 이번 겨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9번 이거 옛날 것보다 더 좋아졌다. 모양도 예뻐지고. 그거 소비자들의 제안대로 바꾼 거래. 소비자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바꾸는데도 참여하는 걸 보면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만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 맞아. 요즘 소비자들은 자기가 썩은 물건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옛날 것보다 더 좋아졌다. 모양도 예뻐지고. 그거 소비자들의 제안대로 바꾼 거래. 소비자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바꾸는데도 참여하는 걸 보면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만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 맞아. 요즘 소비자들은 자기가 썩은 물건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 10번 어젯밤 12시경 경기도 인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5대가 출동했으나 강풍이 불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장 옆에 사원 기숙사가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로 공장 창고가 불에 타고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젯밤 12시경 경기도 인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5대가 출동했으나 강풍이 불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장 옆에 사원 기숙사가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로 공장 창고가 불에 타고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여기는 동양화하고 서양화를 같이 전시해놨네요. 동서양의 그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서 그런지 그림의 특징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볼만하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동양화하고 서양화를 같이 전시해놨네요. 동서양의 그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서 그런지 그림의 특징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볼만하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오길 잘한 것 같아요. 12번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신의 자녀가 교사나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1500여 명에게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43%가 교사, 29%가 공무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들은 두 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연예인도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신의 자녀가 교사나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1500여 명에게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43%가 교사, 29%가 공무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들은 두 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연예인도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13번 어, 이 책 나왔네. 도시락 편지 부모라고 알지?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어, 알아. 아내가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남편한테 도시락을 싸주면서 감사의 편지를 썼었지? 맞아. 그리고 남편도 매일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게 그 편지들을 책으로 만든 거래. 다시 들으십시오. 어, 이 책 나왔네. 도시락 편지 부모라고 알지?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어, 알아. 아내가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남편한테 도시락을 싸주면서 감사의 편지를 썼었지? 맞아. 그리고 남편도 매일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게 그 편지들을 책으로 만든 거래.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번 또 동생 숙제 도와주는 거야? 내 동생은 작은 일만 생겨도 너한테 부탁하더라.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대. 그건 동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숙제도 자기 힘으로 못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어려워도 동생이 직접 하게 해. 다시 들으십시오. 또 동생 숙제 도와주는 거야? 내 동생은 작은 일만 생겨도 너한테 부탁하더라.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대. 그건 동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숙제도 자기 힘으로 못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어려워도 동생이 직접 하게 해. 15번 15번 저 가수는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춰서 좋아요. 그런데 노래는 잘 못하잖아요. 저렇게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수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 있고 춤을 잘 추는 가수도 있고 어쨌든 가수들의 개성이 다양하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음악도 다양해지는 거니까 좋지요, 뭐. 다시 들으십시오. 저 가수는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춰서 좋아요. 그런데 노래는 잘 못하잖아요. 저렇게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수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 있고 춤을 잘 추는 가수도 있고 어쨌든 가수들의 개성이 다양하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음악도 다양해지는 거니까 좋지요, 뭐. 16번 이건 결혼할 때 선물로 받았던 그릇이고 이건 애들이 처음 밥 먹을 때 썼던 그릇이라서. 잘 쓰지는 않지만 모두 추억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서 그냥 갖고 있고 싶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쌓아놓은 오래된 그릇들 말이에요. 웬만하면 버리지 그래요? 이건 결혼할 때 선물로 받았던 그릇이고 이건 애들이 처음 밥 먹을 때 썼던 그릇이라서. 잘 쓰지는 않지만 모두 추억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서 그냥 갖고 있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다는데 이러다가 종이 신문이 사라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의 뉴스가 빠르기는 하죠. 그런데 종이 신문은 종이 신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종이 신문은 인터넷 신문하고 다르게 한눈에 여러 기사를 훑어볼 수 있고 또 텔레비전 뉴스보다는 훨씬 자세하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다는데 이러다가 종이 신문이 사라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의 뉴스가 빠르기는 하죠. 그런데 종이 신문은 종이 신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종이 신문은 인터넷 신문하고 다르게 한눈에 여러 기사를 훑어볼 수 있고 또 텔레비전 뉴스보다는 훨씬 자세하고요.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릴까요? 아니면 교환해 드릴까요? 새 책으로 주세요.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제 산 책인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인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영수증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릴까요? 아니면 교환해 드릴까요? 새 책으로 주세요.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가습기 씻어서 싸놓은 거예요? 아니요. 깨끗해서 안 씻어도 되겠던데요. 가습기는 제대로 씻은 후에 완전히 건조시켜 놓지 않으면 다음에 못 쓰게 돼요. 그래요? 난 물기만 없으면 창고에 넣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가습기 씻어서 싸놓은 거예요? 아니요. 깨끗해서 안 씻어도 되겠던데요. 가습기는 제대로 씻은 후에 완전히 건조시켜 놓지 않으면 다음에 못 쓰게 돼요. 그래요? 난 물기만 없으면 창고에 넣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20번 김 대리, 이번 직원 회식 말이에요. 어디가 좋을까요? 지난번에 회식했던 식당이 직원들 반응이 좋았는데 거기로 예약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실내 말고 야외로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으면 어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들으십시오. 김 대리, 이번 직원 회식 말이에요. 어디가 좋을까요? 지난번에 회식했던 식당이 직원들 반응이 좋았는데 거기로 예약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실내 말고 야외로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으면 어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지금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00여 곳의 업체 관계자와 취업 희망자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잠시 구직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에 두신 업체가 있으십니까? 몇 군데가 있어서 지원했고요. 면접도 봤습니다. 내일쯤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긴장됩니다. 현재 이곳에는 대기업 못지않은 업체도 많이 참가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람회 관계자는 현장 채용을 포함해 이번 박람회에서 약 1,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C 이재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00여 곳의 업체 관계자와 취업 희망자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잠시 구직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에 두신 업체가 있으십니까? 몇 군데가 있어서 지원했고요. 면접도 봤습니다. 내일쯤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긴장됩니다. 현재 이곳에는 대기업 못지않은 업체도 많이 참가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람회 관계자는 현장 채용을 포함해 이번 박람회에서 약 1,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C 이재훈입니다. 21번 22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울 시내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서울에서 정체가 가장 심각하다는 우리건설 주변에는 100미터의 하나꼴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걸 반으로 줄이면 신호대기 시간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건설 주변에는 대학교가 두 곳이나 있고 병원하고 은행 등의 시설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보다 시민들의 통행이 더 많죠. 그런데 횡단보도의 수를 줄이면 길을 건널 때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 시내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서울에서 정체가 가장 심각하다는 우리건설 주변에는 100미터의 하나꼴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걸 반으로 줄이면 신호 대기 시간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건설 주변에는 대학교가 두 곳이나 있고 병원하고 은행 등의 시설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보다 시민들의 통행이 더 많죠. 그런데 횡단보도의 수를 줄이면 길을 건널 때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 세대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현재의 풍요로움에 안주하지 말고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카메라용 필름을 개발해 150년 동안이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필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자 불과 5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신기술 경쟁 상품의 등장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같이 미래에 다가올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않아 한순간에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 세대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현재의 풍요로움에 안주하지 말고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카메라용 필름을 개발해 150년 동안이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필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자 불과 5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신기술 경쟁 상품의 등장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같이 미래에 다가올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않아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25번 26번 5 solar 2home 9 10 10 12 15 16 17 18 19 19 19 20 20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런 영화에 영화적 상상이 포함됐다면 그게 어느 부분인지 관객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뭐가 상상이고 뭐가 사실인지 모를 거 아니야.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야. 영화 내용을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영화에 영화적 상상이 포함됐다면 그게 어느 부분인지 관객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뭐가 상상이고 뭐가 사실인지 모를 거 아니야. 역사적 사실로만 영화를 만들면 누가 보러 오겠어. 사람들이 역사 공부하려고 영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 영화는 역사 교과서가 아닌 영화라고. 27번 28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부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원 이하영 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매일 아침 1,000원씩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씨와 같이 새로운 방식을 이용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 5년 사이 3배나 증가했고 기부액도 2배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동전화 서비스 등으로 기부 방법이 간편해지고 다양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기부되는 공익 상품의 등장으로 특정 상품만 구입하면 추가 비용 지불 없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부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재훈 기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기부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원 이하영 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매일 아침 1,000원씩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씨와 같이 새로운 방식을 이용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 5년 사이 3배나 증가했고 기부액도 2배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동전화 서비스 등으로 기부 방법이 간편해지고 다양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기부되는 공익 상품의 등장으로 특정 상품만 구입하면 추가 비용 지불 없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부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재훈 기자입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